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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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그게 행운을 가져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신호야. 그 줄을 요즘에 길게 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씩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을 거다. 왜? 우리가 미국, 중국 자꾸 비교를 하는데 지금 영국의 경제미 비즈니스 센터, WELT 보고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구와 경제 성장치를 비교를 한 건데 2034년, 7년이 돼도 중국이 미국을 따르지 않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중국도 좀 둔화가 되고 미국은 인구가 별로 줄지도 않고 계속 기술 경쟁력을 가져간다면 군사만 세계 1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본과 네덜란드도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겠다. 미국 영향력이 존재한다. 이 말이겠죠.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채원 행거도 이야기한 대로 기술주 주도, 나스닥 정시 상승을 했다. 미국이죠. 중요한 게 또 뭐냐면 12월 개인 소비 지출. 연주는 CPI가 아니라 PC입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 익스팬디출, 이거에 좀 더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둔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호가 하나하나씩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2월에 대한 기대감을, 2월이 좀 짧잖아. 그렇죠. 아쉬운 만큼 뭔가 기대감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신호가 모락모락 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최근 미국에 있는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 해고를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력 감소가 오히려 물가를 잡는 데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연준에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상폭이 크게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좀 뜸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두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에서는 통화 쪽은. 그다음에 정책 쪽은 누구냐. 바로 노동 경제학에 거두죠. 제니 옐런이에요. 제니 옐런이 연준 의장도. 제니 옐런은 고용 지표밖에 안 봐요. 그 이야기는 지금 어느 정도 해고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좀 여유가 있어졌다. 고용 지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0.25% 베이비 스텝이죠. 기장사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안정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긴축의 후반부. 제가 말씀드렸던 5선 매매법. 이게 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발. 왼손에는 중국, 오른손에는 미국 이야기했잖아요. 중국발 리오프닝도 기대하는 조금 희망적인 상황이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실 필요는 게. 중후장대한 산업이 이럴 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후방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헬스케어나 화장품 의류, 철강, 비철, 기계 등. 왜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리오프닝이 될 때 우리가 주목을 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그리고 1월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가 잘 가는 장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대형주가 잘 갔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오르니까 대형주가 같이 올라갔고. 또 대형주가 오르니까 지수가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도 계속해서 대형주를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살짝 조금 더 부진했던 중소형주 쪽을 좀 보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깊어지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고민은 다를 수가 있어요.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면.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30년간을 주식을 투자하고 분석을 해왔지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럴 때 대형주를 봅니다. 왜? 조선도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조선이 소형이 아니잖아요. 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대형주의 초점을 맞춘다. 다 대형주다? 이게 아니겠죠. 결국은 우리가 비율과 그다음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쪽의 색들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얼마만큼 담을까. 이 조정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최근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석유화학. 우리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석유화학. 그다음에 철강. 활성화되고 했다는 거. 우리 시간의 특집으로도 말씀드렸고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라도 뭘 보라고 그랬죠. 밸류체인이냐. 그러니까 잘나가고 있는 이런 대기업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의 밸류체인이냐. 거래가 있느냐. 이 부분을 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꿈틀꿈틀하는 국면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는 보병부대가 먼저 전차부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타 부대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차를 생각하면 여러분 중후장대 하잖아. 그다음에 전투기도 폭격기도 중후장대 하잖아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 그 이치가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다. 우리가 방산산업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 초점을 좀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가 최근 우리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도 이거 지금 벌써 칼럼을 5개 놨었어요.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난방비 폭탄만 가지고 칼럼 5개 선 사람이 없을 텐데. 지금 빅데이터도 계속 분석하고 있고. 결국은 뭐냐. 석유화학이나 에너지 관련 기업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들어올 질문이 우리 체육랭크가 또 치고 들어올 질문이야. 그러면 지금도 조금 석유화학이 유효해요? 이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약간 경계선에 있을 때는 얼마만큼 담을지. 지금 담는 건 나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여하튼 좋다는 거니까 석유화학이든 철강이든 여하튼 이쪽 분야가 에너지가. 여기서 우리가 많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담을 수는 없지만 약간 끝단에 가했을 때도 조금은 담을 수 있다. 왜냐하면 관련된 발언들을 봐도 김준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전력사업이 세계를 대체한다. 이게 뭐겠어요? 2차전지나 등등등의 친환경 대체 에너지의 이야기겠죠. 지금 제가 주목해야 될 사람과 기업을 이야기할 때 롯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롯데 케미칼을 그렇게 이야기했어. 맞아요. 그다음에 신동빈, 여러분들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지만 참고를 하라는 의미에서 강조를 드리는 거죠. 수소민 친환경 사업 투자, 수소 친환경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될 기업이 롯데, 효성 바로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저부가 석유화학에서 이제는 고부가 2차전지 수소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점들에 여러분들이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다보스포름 갔을 때 수소 경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1년 반 전에 우리 시간 코너를 여러분들 다섯 보게 하면 그때도 수소 화물차를 서위스에 수출했다.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간에. 뭐냐? 주식이라는 것은 미리 여러분들이 1년 앞, 2년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개월 가지고 자꾸 월봉, 일봉 투자를 하려니까 뭐가 안 되는 거지. 6개월, 1년 생감이 여러분들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시점에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패러다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국제, 경제,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봐야 되는 업종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해야 되면 여러분들 스마트 다음에 낱말 채워넣기 동그라미 하나 있으면 뭐죠? 스마트폰. 3개 있으면 뭐예요? 스마트 그리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건설법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칼럼을 쓰고도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 기업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체 스마트 그리드 기업이 기술 선도 기업인데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십시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일진 전기. 우리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옴니 시스템, 누리플렉스, 이걸로 시큐리티 인스코비, CS, 서전기전. 다시 보셔야 하셔도 여러분들이 메모를 못하셔더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전산업, 광명전기, 일진, 홀딩스까지. 이제는 스마트 그리드로 가는 것이 필요나 충분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 동향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